고성극 칼럼입니다. 탄핵 저지전선을 강력하게 구축하자. 조국 기자가 아직도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네. 그런데 기자가 더불어민주당한테 탄핵할 결심을 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촉구했어요. 탄핵할 결심을 해달라.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할 결심을 해달라. 시민은 이미 대통령을 심리적으로 탄핵했다. 탄핵 민심이 거리를 넘어 국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탄핵의 밤 행사가 열렸다. 시민단체 촛불 승리 전환 행동이 민주당 의원 주선으로 모였다. 조국 혁신당은 7월 25일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 이름의 탄핵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누구보다 먼저 탄핵 증거를 수집하고 논리를 점검하고 있다. 야당 전체가 결심하고 같이 행동하면 탄핵을 예인할 수 있다.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가 조국이 감옥 갈날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로 들리는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종복주사파들의 일제 공격이 어느 정도 먹혔다고 아마 종복주사파들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됐으면 분위기는 떴다. 이제 탄핵으로 가자. 이래서 조국이가 얘기했듯이 더불어민주당 강득구라는 자가 아예 국회에서 탄핵판을 벌려주고 그리고 민주당은 장외에 있는 종복주사파 단체와 손을 잡고 윤석열 탄핵을 향해서 전진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 시위를 벌이는 단체들 이름을 쭉 보면 8년 전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할 때의 그 촛불 집회를 주도했던 단체들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지금까지는 짐짓. 아예 우리가 탄핵하자는 건 아니에요. 라고 해왔는데 이제 바로 이 단체들과 손을 잡기 시작했어요. 이제 때가 된 거죠. 종복주사파들의 입장대로 상황이 무르익은 거죠. 강덕구란자가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 대관을 해줘서 촛불행동이라는 단체가 탄핵의 밤 행사를 열게 만들었는데 탄핵의 밤 행사를 한 촛불행동 김민석의 친형 김민웅이가 이끌고 있는 이 단체는 2022년 8월부터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불과 석 달도 안 돼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108회에 걸쳐서 주말마다 집회를 해오고 있는 단체입니다. 박찬대 기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다.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까지 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주장합니다. 국민의힘은 강덕구가 국회의 촛불행동의 탄핵의 밤 행사를 주선해 준 것과 관련해서 명백한 대선 불복이고 민주주의 파괴다.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지금부터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이 이 상황과 관련해서 한 발언들을 제가 쭉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지난 주말 자주통일평화연대 등 소위 국민이 인식하기에 프로 시위, 시위꾼들이죠. 하는 사람들이 탄핵 집회를 했는데 행진 도중 연막탄 사용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폭발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공포감을 심어주는 대중 테러 행동이다. 선을 넘었다. 당국의 강력한 대처를 촉구한다. 이 단체가 바로 국회에서 그런 류의 행사를 개최했다. 추경호 이재명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가 구체화하자 야당과 자파 진영의 정권 퇴진 빌드업이 점점 노골화되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괴담, 독도지우기, 계엄령 설처럼 그동안 자파 진영에 해온 온갖 괴담 선동의 본질은 어게인 2017 정권 퇴진 빌드업이었던 것이 드러났다. 더 용납할 수 없는 것은 이런 반헌법적 행사를 국회가 허용한 것이다. 2017년 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박근혜 전 대통령 모욕적 그림 전시만큼이나 심각하다. 행사 내용을 알고도 묵인해준 국회 사무처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김상훈 정책위 의장이죠. 탄핵의 밤 행사를 주최한 촛불 승리 행동은 집회와 시위를 열 때마다 북한이 관영매체를 동원해 107회에 달할 정도로 상세하게 보도하는 등 사실상 북한과의 연계상마저 의심된다. 불법적이고 파렴처한 사람들이 주도하는 단체에 국회를 내줘 탄핵의 구판을 벌이게 한 근본 원인이 이재명의 역대급 사법 리스크를 불타게 하려는 것이 아니길 바란다. 장동혁 지금 진행되는 탄핵의 최종 목표는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다. 헌법의 최후보로 인 탄핵을 남용한 대가는 갱생이 불가한 처참한 자매일 것이다. 김재원 최고위원 탄핵의 밤이라는 난동이 국회에서 벌어졌다. 어떻게든 국민의 시각을 돌리고 이재명이 맞닥뜨린 사법적 문제를 조금이라도 늦춰보고자 하는 목적이 크다. 탄핵을 거론하면서 저주의 구판을 벌이더라도 이재명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절대로 중단되지 않을 것이다. 인요한 민주당은 독재정권과 싸워서 김대중 정권의 첫 정권교체를 이뤄냈는데 이제 국회에 들어와서 무정부주의자적인 발언을 하고 탄핵과 특검이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를 묻고 싶다. 이게 행동하는 양심인가? 김종혁 국회의원에 관해서 탄핵의 밤을 연 촛불 행동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무려 108차례에 걸쳐 정권 퇴진 운동을 벌였다. 이재명이 당선되지 않았으니 선거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명백한 대선 불복이고 민주주의 파괴다.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 야권의 탄핵병이 또 터졌다. 형법 87조에서 규정한 내란죄의 다름 아니며 주권자에 대한 일말의 예의조차 상실했다. 본인들이 부정하는 권력은 국민이 선출했을지라도 전복시키고야 말겠다는 안암무인적 사고를 규탄한다. 제가 지금 국회에서 벌어진 탄핵의 밤 행사와 관련된 국민의힘 지도부의 강력한 규탄 발언들을 쭉 전해드렸어요. 보십시오. 한동훈, 장동혁, 김종혁이도 탄핵은 안 된다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죠. 추경호, 김재원, 인유한은 말할 것도 없고 중간쯤에 있는 김상훈이도 탄핵은 안 된다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한동훈 세력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라면 누구나 다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대회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알고 있어요. 김무성이, 유승민이가 박근혜만 탄핵하면 자기들이 정권 잡을 수도 있어. 박근혜만 탄핵하면 자기들이 저 좌파들하고 내각제 개혼도 할 수 있어. 박근혜만 탄핵하면 자유한국당 해체하고 자기들이 우파의 주류 세력이 될 수 있어. 이런 달콤한 계산 끝에 박근혜 대통령을 뒤에서 칼을 찔러서 끌어내렸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98년 김무성이는 천하의 배신자가 되어 있고 유승민이는 아예 이름조차 입에 올리기가 들어올 정도의 그런 자가 되어 있어요. 정치의 정자도 못 꺼내고 정치 근처에도 오지 못합니다. 탄핵은 박근혜 대통령만 죽인 것이 아니라 그 배신자들까지 전부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 후 우리가 문재인 정복주사파한테 그야말로 정권을 헌납하고 겪었던 5년간의 그 처참하고 암담한 세월이 있어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알아서 한동훈이가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가 싫어도, 미워도 대통령을 탄핵하면 지도 죽는다는 걸 한동훈이가 누구보다 잘 알아요. 한동훈이가 박근혜 대통령과 그 핵심 측근들을 사법 처리했던 장본인 아닙니까? 대통령이 탄핵당하면 그와 함께 했던 국민의힘 의원들 어떻게 되는지를 한동훈이가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래서 이자는 지가 살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을 탄핵까지는 끌고 가지 못합니다. 개별 사안과 관련해서는 이런저런 얘기를 구시렁구시렁하고 다닐 수 있어요. 여야 의정협의회체가 어쩌니 저쩌니, 진건희 역사 사과가 어쩌니 저쩌니, 해병대원 제3자 추천특검이 어쩌니 저쩌니. 개별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구시렁구시렁하고 다닐 수 있어요. 독대 좀 해주면 어디가 던나냐 이런 소리 혼자서 떠들고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일단 이게 대통령 탄핵으로 가는 순간 지도 죽게 돼 있는데 그 정도 머리는 있지 않아요? 한동훈이하고 그 측근들이. 그래서 선을 걷는 겁니다. 적어도 탄핵은 안 돼. 차별화를 하려도 우리끼리 차별화하지. 대통령을 탄핵하고 날려버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은 우리 공멸이야. 그 정도는 우리도 알아. 8년 전에 우리가 봤잖아. 그래서 저는 해병대원 특검과 관련해서는 안철수 같은 자가 찬승표 던지고 제3자 특검 어쩌고 저쩌고 하면 이탈표가 한두표가 나오고 김건희 역사 무슨 특검과 관련해서는 한동훈이 쪽에서 한두표 장난질 치고 있을 수 있으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면 속에 딱 들어가서 국회 표결 가자 그러면 108명 단 한 표도 이탈자가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 순간 지도 죽는 걸 너무나 다 잘 알아요. 이게 8년 전 탄핵의 학습효과입니다. 그런데 저 종북주사파들이 광화문에 고장 모아봤자 5천이고 만이에요. 백보 양보해서 10만을 모았다 치더라도 100만을 모았다 치더라도 국회에서 탄핵의결에서 108명이 똘똘 뭉쳐 반대하면 끝나는 거예요. 헌법재판소까지 갈 이유도 없어요. 저는 국민의힘을 사실은 못 믿어요. 그 국회의원들 사실은 못 믿어요. 그들의 결기, 배포, 그들의 이념적 정체성 제가 한동훈이를 어떻게 믿어요. 한동훈이가 확신한 자유우파라고 하는 확신도 없어요. 그런데 이거 하나는 제가 믿어요. 이것들이 어떻게 하면 죽는지 어떻게 하면 사는지 정도의 계산은 할 줄 아는 자들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면 그 순간 지구들도 다 죽는다는 것을 적어도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상황 속에서 그 정도는 학습한 자들이다. 그거는 믿습니다. 그래서 한동훈과 국민의힘 108명의 국회의원들 지구들이 죽지 않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절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유우파가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배신과 이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끝까지 추적해서 응징하겠다고 하는 이 결의를 확실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자유우파가 무서워서라도 딴 생각 못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목요일 날 광화문에 모입니다. 목요일 날 광화문에 모입니다. 4.19 5.16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건국하자. 10월 3일 오후 1시 개천절이죠. 그날 광화문 광장에서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이 모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108명의 국회의원들한테 이번에도 배신하면 끝까지 추적해서 응징한다. 그리고 배신하면 다 죽는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10월 3일 광화문 자유우파 대국민 집회가 있습니다. 저도 그날 현장 나가서 취재하고 여러분들을 만나 뵙겠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광화문 10월 3일 1시 광화문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종벽주사파들이 고작 5천명, 1만 명 가지고 무슨 탄핵전선 구축한다고 깜짝거리고 있는데 압도적인 힘으로 압도적인 머릿수로 탄핵 저지전선을 가시적으로, 대중적으로 강력하게 구축합시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고성국 칼럼입니다. 진중권이가 한동훈의 상황이었네. 한동훈이가 김대남이라고 참 이 자도 참 한심한 자죠. 대통령실에 무슨 행정관을 지냈다는 자가 어떻게 서울의 소리 같은 자파 유튜브하고 전화를 하고 그 전화통화에서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이를 너무너무 싫어하니까 당신들이 한동훈이를 공격해주면 김건희 여사가 좋아할 거라는 정말 택도 아닌 황당한 소리를 짓거려 댔어요. 이걸 서울의 소리가 놓칠 리가 있습니까? 다 녹취를 해놨지. 그 녹취력이 공개됐어요. 이건 김대남이의 그야말로 뇌피셜이고 그냥 혼자 횡설수설을 한 거예요. 이 자가 용인갑의 공천 관련해서도 또 횡설수설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내가 그거 폼 잡으려고 그냥 과장해서 한 얘기예요. 이러고 있잖아요. 바로 그 자입니다. 그런데 이 자의 통화 녹취력을 서울에서 우리가 공개를 했어요. 이 자의 횡설수설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한동훈이가 그 김대남이를 비판을 하는데 현재 정부투자금융기관 감사인 사람이 지난 전당대회 당시 좌파 유튜브들과 직접 통화하면서 저를 어떻게든 공격하라고 사주했다고 한다. 이렇게 한동훈이가 직접 입을 열었어요. 그러자 김종혁이가 영화와 소설처럼 공작정치 당사자에겐 보상이 주어졌다. 이 김대남이라는 자 지금 서울보증보험 상금감사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사를 통해 누가 김대남의 배우이고 어떤 공작이 있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우선 정리하고 갑시다. 김대남이 즉각 만약에 지금도 어디 서울보증보험 상금감사로 지금도 일하고 있다면 내라 지금 당장 사표 써라. 사표 써라. 이게 무슨 짓이냐. 아직도 그 자리에 있냐. 당장 사표 써라. 우선 그거 하나. 두 번째 수사를 통해 누가 김대남의 배우고 어떤 공작에 있었는지 명명백팩히 밝혀라. 이것만 보면 마치 무슨 김건희 여사가 배우인 것처럼 그거 수사하라고 촉구하는 것 같은데 좋다. 수사하자. 김대남이라는 자에 대해서 수사하자. 안 그래도 헛소리하는 것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무슨 공천에 개입한 것 같은 허우맹랑한 거짓말을 지어내서 헛소리한 것 때문에 수사 대상이 올라 있다. 수사해서 밝히자. 그런데 이 녹취록 자체가 서울의 소리라고 하는 좌파 유튜브와의 통화내역이다. 그러면 서울의 소리를 수사해야지. 서울의 소리를. 하여튼 이 두 가지는 제가 지적해두겠습니다. 동시에 한 가지만 더 얘기합시다. 저는 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김대남이라는 자가 대통령실에서 손임행정관으로 근무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이런 자가 하나 더 있는지는 대성용실 차원에서 급하게라도 점검해라. 급하게라도 내부 점검할 필요가 있다. 더 이상은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누구가 하는 얘기는 좀 나오지 않도록 하자. 그 얘기를 합니다. 그건 그렇고 한동훈이가 무슨 선임행정관 진행자 정도를 가지고 저렇게 직접 얘기하는 거 보니까 참 수준이 라는 생각을 제가 안 할 수가 없었는데 그런데 시사저널에 진중건이의 인터뷰를 보면서 아하 진중건이가 이렇게 나서니까 한동훈이가 안 나설 수가 없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중건이가 김대남이가 한동훈에 대한 공격을 사주하면서 당무에 개입했다는 녹취록을 서울의 소리가 틀었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진중건이가 정색을 하고 이게 정말 무슨 황당한 자들의 황당한 뇌피셜이냐 이러고 말일인데 이걸 정색을 하고 진중건이가 심각한 더티프레이다. 결국 한동훈을 끌어내리겠다는 의도로밖에 안 보인다. 이러면서 정색을 하고 공격을 시작했어요. 한 대표에게 굉장히 반감이 심한 김건희 여사와 그 주변 사람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완전히 둘러싸여 있는 것 같다.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때문에 죽으려고 한다? 이 말은 사실인 것 같다. 이건 진중건이 말입니다. 이런 더티플레이를 여사 몰래 했을까? 본인이 하고 여사한테 보고해 칭찬을 받았을 것이다. 아예 배후로 김건희 여사를 몰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김종혁이가 수사를 통해 누가 배후인지 밝혀라 라고 하는 김종혁의 발언은 진중건이의 지시와 교사에 의해서 나온 발언이다. 진중건이가 상황 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한동훈이가 이 문제를 직접 지입으로 끄집어낸 거다. 라고 제가 해석하지 않을 수 없게 돼버린 겁니다. 진중건이의 시사전을 인터뷰를 안 봤으면 이런 걸 가지고 대표가 나서냐고 하고 넘어갈 뻔했어요. 진중건이가 이렇게 정색을 하고 나온 걸 보니까 진중건이의 교시가 있었구나. 그래서 한동훈이가 움직였고 김종혁의 의회가 나섰구나. 진중건이의 얘기입니다. 계속. 결국 한동훈을 끌어내리겠다는 용산의 의도다. 지금 김건이 대 한동훈 구도가 굉장히 세고 명확한 상황이다. 지난 총선 때 한동훈 대표가 김여사 문자를 여러 차례 씹었잖냐. 왜 그랬겠냐. 그 전부터 김여사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으니 한 대표가 안 받아줬을 것이다. 마치 지가 옆에서 본 듯이 얘기해. 그러면서 말의 형식은 지 상상이야. 또 독대 논란과 관련해서. 아니 대통령이 그냥 한동훈 안 만나고 왕따시키겠다는 것 아니냐. 당 주류 세력도 이 당은 원래 우리 거고 한동훈이는 밖에서 굴러온 돌이라고 생각해서 한동훈을 고립시키고 배척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번에도 한동훈 빼고 추경호 등 원내 지도부랑만 만찬을 한다는 것 아니냐. 모든 걸 다 이렇게 끌어맞춥니다. 그래서 한동훈을 피해자로 만들고 있어요. 지금까지 한동훈이가 가해자였는데 공천 파행 일으키고 대통령 계속 공격하고 김건희 여사 문자 일십하고 이게 전부 한동훈이가 가해하는 행동이잖아요. 그런데 진중권위가 나서서 야 이거 가해자로 가면 안 돼. 너는 피해자로 돼야 돼. 너는 피해받고 억압받고 압박받고 탄압받는 사람이어야 돼. 라고 지금 프레임을 전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중권위의 프레임에 대해서 일일이 논평할 가치도 없습니다만 확실하게 제가 확인한 것은 그동안 한동훈이 곁에 진중권위가 있고 김경유리가 있을 거야. 라고들 했는데 그게 진짜구나. 그러니까 진중권위가 진짜 상황 노릇을 하고 있구나. 저쪽 한동훈이 동네에서는. 진중권위가 한마디 하니까 한동훈이 나서고 김종혁이 나서고 다 나서는구나. 그런데 역시 프레임을 만들어내는 능력은 그 한 딸들 중에서는 진중권위가 제일 앞서구나. 어쨌든 가해자 한동훈을 피해자 한동훈으로 차제의 구도를 바꾸겠다고 지금 진중권위가 직접 나선 거구나. 그렇게 제가 판단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맥락으로 진중권위의 시사전을 인터뷰 그리고 한동훈이의 주장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김문수의 등장으로 대선 구도의 격변이 시작됐다. This one이 9월 27일 발표한 조사인데요. 갤럽 조사입니다. 이재명 25, 한동훈 15입니다. 차기 대통령이요. 조국이 4, 이준석이 3, 안철수가 1 미만이에요. 그런데 김문수가 2%로 새로 진입했어요. 아, 뭐 2갖고 그러냐. 여러분, 전국적 지명도에서 1%, 2% 올리려고 10년, 20년 걸려서 정치를 합니다. 노무현이도 2002년 대통령 선거 때 그 1년 전인 2001년에 지지율 1%에서 시작했어요. 김문수가 그동안 사실 정치판 바깥에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정치판에 진입한 것, 그것도 장관 임명되면서 진입한 건데 정치권에 진입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2%를 기록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그런데 오늘 뉴시스가 차기 대통령 선호도 조사를 한 것이 발표가 됐습니다. S리서치에 의뢰한 조사인데 이 조사에서 다시 김문수가 4.3으로 띕니다. 이재명 41, 한동훈 19, 조국 7, 이준석 4.5, 김문수 4.3, 홍준표 3.8, 오세훈 2.9, 안철수 2.1 이 뉴시스 조사의 주 기사의 내용은 이재명과 한동훈의 차이가 굉장히 커졌다는 거고 특히 한동훈의 지지율이 엄청 많이 떨어졌다는 것에 주로 해석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는 이미 다 아는 얘기고 정작 우리가 관심 갖고 주목해야 될 것은 김문수 4.3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재명이 지난 대선 때 출마한 이후 지금까지 계속 선두 달리고 있죠. 한동훈이 가장 많이 언론에 거론됐던 이름이 한동훈입니다. 지난 한 10개월 동안. 그다음에 조국이. 이준석이도 정치하면서 어쨌든 살아남아서 지금 대선 주자 운운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김문수예요. 이준만 하면 나타나서 대권 주자 존재감을 뽐내고 있는 홍준표는 김문수보다도 떨어졌어요. 오세훈. 대선 때마다 대권 주자로 거론됐던 오세훈은 김문수에 비해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안철수 말할 것도 없죠. 불과 한 달 만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이건 뭐냐. 대구 경북에서도 한동훈이가 이재명에 비해서 33대 22로 졌어요.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이재명 43 한동훈 23이에요. 더 격차가 커졌어요. 영랑권에서 지고 있어요. 70대 이상에서만 한동훈이 간신히 이깁니다. 나머지 모든 세대에서 다 지고 있어요. 모든 지역에서 지고 있어요. 그럼 이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한동훈은 끝났다는 겁니다. 한동훈으로는 죽었다 깨놔도 이재명을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유오파 입장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서 죽었다 깨놔도 이재명을 못 이길 한동훈이를 계속 부여잡고 대선을 가야 되겠습니까. 질 것 뻔히 아는데. 나가봤자 뻔히 지는데. 그런데도 한동훈 한동훈 하면서 갈 거냐 말이에요. 제가 한동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비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이면 확실하게 이긴다고 하는 조사 결과가 한 두세 번만 나와도 제가 한동훈 한동훈 하겠어요. 이긴다는데 내가 한동훈이 싫고 좋고는 그게 무슨 큰 문제야. 이긴다는데 그럼 한동훈으로 가야지. 지금도 한동훈 열광적으로 지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그분들의 선택 존중합니다. 그리고 당장 우리 고성국TV의 댓글창에도 한동훈 지지를 위해서 여기 와서 이러저러하게 댓글 올리는 분들 계세요. 그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립니다. 한동훈으로 죽었다 깨놔도 대통령 이재명을 못 이겨. 저! 그런데도 계속 지지할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지지할 거예요. 뭘 위해서? 새로운 희망을 찾아가야 돼요. 새로운 희망을. 그런데 우리에게는 김문수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김문수가 이재명을 꺾을 수 있는 유력한 대권주자로 클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답답한 대선 구도에서 뭔가 새로운 희망 하나가 나타난 거예요. 그럼 소중한 거지. 저는 보름 후 한 달 후 조사에서 김문수 지지율은 분명히 다시 오른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은 더 떨어지거나 제자리 걸음이고 김문수는 더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대선 구도가 심각하게 변화가 시작됐다. 지금껏 한동훈 이재명 양극 구도가 그냥 갈 거라고도 다들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 이미 균열이 시작됐다. 한동훈은 바로 이런 상황. 자신의 무능과 전략 실패로 스스로 지금 추락하고 있고 이재명인은 사법 리스크의 현재화 때문에 지금은 끄떡없는 듯이 보이지만 조만간 균열이 시작된다. 정치파는 완전한 혼돈으로 다시 빠지게 된다. 그 경우에 작은 희망 하나도 어떻게 우리가 일구가 가능가에 따라서 거대한 횃불이 될 수 있다. 그 가능성을 이번 두 개의 조사를 통해서 그 가능성 중에 하나로 우리는 김문수를 주목하는 것이다. 김문수가 과연 끝까지 가서 이재명을 꺾고 좌파를 제압할 대선 후보까지 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다. 현재까지는. 그러나 희망은 있다. 가능성은 있다. 한번 지켜보자. 대선판의 거대한 지각변동이 시작됐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호랑이에 몰려가도 정신만 차리며 산다. 제가 요즘 이런저런 특히 KBS 라디오를 하면서 제가 많은 걸 느끼는데요. 하다 보면 좌파 패널들은 막 눈이 시퍼려 갖고 와요. 기세 등등하게 옵니다. 제 앞에 와서는 나 다소 못하게 자세를 바로 하지만 들어올 때까지 보면 기세가 등등해요. 그런데 저 우리 자유파 우파 국민의힘 후보 국민의힘 쪽에서 나오는 패널들이 있잖아요. 우선 어깨가 축 쳐지고 힘없이 들어와가지고 제 앞에 앉아가지고 수는 한숨부터 쉬어.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한숨부터 쉬냐고. 정말 배치 당장 떼서 어디 집어던지고 싶더라고. 이게 뭐냐. 이미 기세 싸움에서 지고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 쪽 정치인들이. 이렇게 둑이 무너질 때 한꺼번에 확 무너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작은 실금이 가면서 물이 쫄쫄쫄쫄 새면서 이게 조금씩 조금씩 커져서 무너지는데 어느 순간 가면 확 무너져버리잖아요. 일단 둑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공황이 와버려요. 심리적 공황이 와요. 그러면 최소한의 대처도 어려워져요. 맨날 한숨만 쉬어. 그게 제가 8년 전에 자유파 패널로 또 자유파의 진행자로 각종 종편에서 1년 넘게 정말 고통스럽게 겪었던 상황이에요. 맨날 와서 한숨을 쉬어 이것들이. 싸우러 와가지고 한숨을 또 푹푹 쉬어. 그리고 아 뭐 또 야 어제 또 무슨 일이 생겼다며 이미 탁 기가 꺾여서 들어가는데 기세 등등한 자파하고 어떻게 싸우겠어요. 그래서 어제까지 절대 탄핵 안 된다고 했던 자가 아 그러면 국민 여론이 자꾸 탄핵으로 가니까요. 그 자가 내일 되면 탄핵은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모레쯤 되면 탄핵해야 됩니다. 우파라는 자들이 다 그랬어요. 이렇게 공황에 휩쓸리게 되면 그야말로 각자 도색 나라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쥐새끼 행태가 나타나요. 난파선에 쥐새끼가 제일 먼저 튀어서 도망가듯이 막 여기저기로 막 튀어버려요. 그러면 기본 팩트체크도 못합니다. 그리고 뭔가 터질 거야. 내일 또 뭔가 새로운 게 터진다면서 아무 내용도 없이 그렇게 한두 마디 툭툭 내뱉는 것 때문에 겁이 잔뜩 난다는 거예요. 심리적 공황상태야말로 전쟁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래서 싸울 의지를 먼저 꺾어버리는 정말로 사악한 공작인데 거기에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 저는 대통령실이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김대남권이 나오면 김대남은 이런 사람 김대남의 녹취록이 나오면 원래 녹취록은 이런 내용인데 지금 언론이 이것만 부각하고 있어. 그러니 한동훈이가 지금 배우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이건 번지수 잘못 잡은 거야. 당에서 제대로 못하는 것을 대통령실에서 어쨌든 하고 있어요. 자파들이 무슨 공격을 할지 모르고 자파들이 무슨 가짜 뉴스를 퍼뜨릴지 모르고 자파들이 무슨 괴담을 퍼뜨릴지 모르는데 그때그때 아니 뭐 이러다 말겠지가 아닌 거예요. 그때그때 이거는 괴담이고 이거는 팩트가 아니고 이거는 프레임이고 라고 하는 것을 그때그때 계속 대처를 해줘야 돼요. 저쪽에서 총 한 병 쓰면 우리도 총 한 병 쏴야 되고 저쪽에서 대포 쓰면 우리도 대포 쏴야 된다고요. 비록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비하는 방어할 수밖에 없는 처지를 하더라도 그래요. 아니 그리고 우리가 왜 방어만 합니까? 이재명이 조국이 이제 곧 감옥 갈 텐데 우리가 문재인이 세력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 번 공격받으면 한 번 공격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전선이 구축이 돼야 패닉이 안 와요. 그러니까 전선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지휘부가 필요해요. 이 지휘부 원래는 당에서 해야 돼요. 더불어민주당이 공격하면 국민의힘에서 수비하고 저쪽이 한 번 공격하면 국민의힘에서 한 번 공격하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이거 완전히 지리멸렬 그야말로 오합지절이에요. 한동훈이가 대표로 있는 국민의힘한테 뭘 기대하겠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통령실이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 저는 대통령실이 적어도 종국주사파들의 탄핵머리가 아 이제는 더 이상 안되겠구나 하고 포기하는 그때까지 저는 그거 그렇게 오래 못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때까지만이라도 대통령실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기구 띄울 수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종국주사파들의 탄핵 공작을 저지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TF를 내밀하게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미 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만약에 아직 그런 게 없다면 내일이라도 만들어야 된다. 24시간 종국주사파의 탄핵 공격에 대처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TF를 만들어서 운영해야 됩니다. 대통령실이 우선 그걸 해야 돼요. 그리고 당에도 이걸 만들려고 요청해야 돼요. 이래야 전쟁이 돼요. 이래야 전투가 돼요. 저쪽에서 한 번 공격하면 우리도 한 번 공격할 수 있고 저쪽의 서쪽을 공격하면 우리가 우리 병력을 서쪽에 배치해서 막아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비상 상황이다라고 인식해야 됩니다. 저쪽은 이미 총동 운영이 떨어졌어요. 종국주사파들은 총동 운영이 떨어졌다고 그러니 우리도 거기에 맞서서 탄핵 저지를 위한 비상 TF 대통령실에도 만들고 당에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자유파 시민사회단체들도 따로 떠나 놓을 게 아니라 ETF 차원의 공통의 논의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정보를 교환해야 됩니다. 그리고 역할 분담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그야말로 호랑에 물려가도 살아날 공용이 있습니다. 어어 하다가 우리가 8년 전에 정말 뼈아픈 통안에 패배를 당했는데 그거 다시 되풀이하면 안 돼요. 우리가 다 죽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무너집니다. 이 사태를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별거 아니에요. 저쪽 공격이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슬기롭게 극복하면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가 옵니다. 그러니 그것을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대통령실 차원의 비공개 비공식 TF죠. 대통령실은 당 차원에서는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이 TF를 구성해야 된다고 저쪽이 공개적으로 하고 있잖아. 공개적으로 국민의힘도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탄핵 저지 TF를 진짜 경험 많고 전투력 있는 그런 선수들로 구성을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줘야 된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오늘 고성국 칼럼은 진정한 용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정론 1심에서도 종북 주사파들은 김건희 여사 사과에는 관심 없다. 사과하라고 주장하고 하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사과를 하든 안 하든 공격을 계속할 거다. 그걸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아주 분명하게 보여줬어요.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무슨 짓을 했냐. 김건희 가족 비리 및 국정농당 규명 심판본부를 구성하기로 했어요. 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을 위한 본부를 구성했는데 김건희 여사가 사과한다고 해서 어? 사과가 나왔다. 이제 우리 본부 해체하겠다. 이럴 것 같습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이나 종북주사파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공작을 중단할 유일한 길은 어떤 거냐. 김정은이가 그런 거 하지 마라고 지시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이가 야 통일 지워 하니까 통일단체 싹 문 닫듯이 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지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더 이상 공격하지마. 김정은이가 딱 한마디 하면 그 다음날로 중단할 거예요. 그거 빼놓고는 어떤 경우에도 이 자들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격 멈추지 않아요. 더 거칠게 더 전면적으로 할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제 표결 앞두고 오늘 제 표결 아마 부결될 거다. 그렇지만 우리로서는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한다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 사과 안 할 줄 알면서도 계속 계속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없는 줄 알면서도 공격한다는 거예요. 오늘 조선일보는 기자 칼럼에서 모두가 알고 모두가 눈 감는 김여사 문제라고 해서 김여사 김건희 여사 문제가 엄청 심각한 문제고 큰 문제인데 모두가 다 알면서도 겁이 나서 아무도 말 못하고 있다는 식의 칼럼을 썼어요. 이거 정말 제가 그래서 이 말씀 드립니다. 진정한 용기 8년 전 다시 돌아가서 봅시다. 모두가 모두가 박근혜 대통령 대통령을 향해서 돌을 던질 때 돌을 던질 때 그리고 거기에 섞여서 저 종복주사파들이 박근혜을 향해서 돌을 던질 때 거기에 세그만히 섞여서 지도 돌 하나 톡 던져놓고 용감한 척했던 자들이 있어요. 마치 대단한 대통령 권력의 저항이나 한 것처럼 그랬던 자들이 있어요. 그걸 용기라고 뽐냈던 자들이 있습니다. 부역자들이 그런데 진정한 용기는 진정한 용기는 그 수많은 돌파매질에 맞서서 박근혜가 무슨 잘못이 있냐 하고 맞섰던 사람들의 용기입니다. 박근혜가 무슨 잘못이 있냐 그렇게 맞서다가 박근혜와 함께 돌을 맞았던 그 몇 사람들의 행동이야말로 진정 용기있는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8년이 지난 지금 똑같습니다. 국회를 장악한 종복주사파들 그리고 민노총이 장악한 언론들이 3년째 박근혜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있어요. 그 김건희 여사를 가운데 놓고 둘러서서 돌판매질을 하고 침을 뱉고 이러고 있는데 거기에 거기에 자유우파라고 하면서 보수라고 하면서 국민의힘 배지 달고 있는 자들 중에 몇몇이 세그머니 끼워가지고 돌톡 던지면서 나 이렇게 용기있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라고 언론 프레이짓을 하고 있어요. 또 언론들이 그런 자들을 또 열심히 띄워요. 대단한 용기라 있는 것처럼 그러면서 이런 칼럼을 써요. 다 알지만 아무도 얘기하지 못하는데 그런데 한동훈이는 얘기하고 있어. 그런데 김재섭이는 얘기하고 있어. 그런데 김용태는 얘기하고 있어. 그런데 안철수는 얘기하고 있어. 이게 무슨 용기입니까? 이게 그야말로 시류에 편성하는 주때 없는 자들이죠. 조중동까지 조중동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저주류에 언제 제대로 된 정론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종북주사파와 피 흘리면서 맞서 싸운 적이 있습니까? 권력을 김대중이가 잡으면 김대중이한테 줄 쓰고 노무현이가 잡으면 노무현이한테 줄 섰다가 이명박이한테 이명박이 잡으면 이명박이한테 줄 섰던 자들 아닙니까? 그러면서 겉으로는 무슨 시시비비를 가리니 정론을 가리니 대통령 권력에도 우리는 저항을 하는 언론이니 지금 진정으로 용기에 있는 사람들은 저 종북주사파와 좌편향 언론과 거기에 편성한 부역자들이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 돌을 던질 때 거기에 맞서서 거기에 맞서서 같이 돌을 맞으면서 거기에 맞서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몸을 던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용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진정한 용기. 제가 오늘 부천에서 만난 아미고 회원 여러분 제가 내일 모레 이틀 동안 부산에서 창원에서 김해에서 양산에서 만날 아미고 회원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용기를 가진 자유파의 주인들이다.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습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